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오늘 저장땡크 2개를 상처 해주러 왔어요 1톤 처리에 다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저 밖에 누워있는거 하나 하고 창고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토탈 2개 입니다 오른쪽에는 남의 받치고 왼쪽에는 물건이 있고 거의 공간이 좁아요 지게차 돌리기도 만만치가 않은 공간이죠 일단 누워있는 애를 세우기 위해서 실링 바를 걸어줍니다 이곳에 가끔 파이프트 실어주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 좁아서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런 창고를 하나 짓더라도 항상 상하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버텨야지 편할 것이고 도면을 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못 지어놓으면 두고두고 고생입니다 물건 싣고 내리기 힘들고 돌아차차차 드디어 탱크가 쓰고 있습니다 발을 좀 짧게 맸으면 그냥 이대로 들고 나가버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게차만 움직일 공간이 있으면 혼자서도 잘 세울 수 있거든요 어쨌든 드디어 섰습니다 이제는 발을 풀고 아래를 떠야 되는데 워낙 높아가지고 사다리 가까워서 올라가서 풀어줘야 되구요 물건을 내려놓고 지게차를 돌려야 되는데 아 너무 좁으네요 안심이 회전시켰습니다 이게 아래쪽도 타원으로 되어 있어갖고 지게발 위에 똑바로 쓰지 않고 자꾸 끄떡끄떡 됩니다 바닥에다가 고임목을 보여줄 것 같아요 도구나 이거 시를 내면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땅이 앞으로 약간 비탈 돼 있어갖고 이게 또 앞으로 휙 쏟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거는 그냥 위에 쿠사리맛을 뜨는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 보면 엘지 탱크 설치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냥 위에 매달아 갖고 바로바로 실어 버리면 제일 편한데 이게 매달아 뜨면은 앞으로 쏟아질 염려도 없고 가장 간편한 일인데 왜 이렇게 했었든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는 동안 하나는 상차를 완료했습니다 아마도 저 탱크 위에는 고리를 걸만한 곳이 마땅한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게차 회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갖고 다시 밖에 나가서 회전을 해갖고 들어갑니다 이번엔 창고 안에 걸 꺼내갖고 해야돼요 자 안에 걸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걸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걸쳐야 할거에요 살린 바를 다리에 묶고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실린 바를 다리에 묶고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잘 땡겨오나요 조금씩 조금씩 땡겨내야됩니다. 줄이 길어서 한 번 더 짧게 메야 될 것 같아요. 전부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막 땡겨도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다행입니다. 거의 다 나온 것 같으니 지게 빨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땡겨내야 되겠군요. 이정도면 충분히 나온 것 같으니까 이제는 지게 빨로 나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들고 나가면 안전하잖아요. 이렇게 눕혀서 들고 나가면 안전하잖아요. 차 앞에서 바로 세우면 될 것 같아요. 30차 접재함에 저장댁크의 머리를 놓고 빛을 세운 다음에 발을 걸어서 세우면 되겠죠. 이 부피가 그래도 꽤 큰데 1톤짜리. 두 개가 다 실린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두 개가 다 실린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확 fois 한 명을 구성하는데 더 그냥 comput paradise Dan과 Building 보 Weird 화물차의 한쪽을 기대놓고선.. 지게차 발을 뺍니다. 이제는 저 뒤에다가 쿠산이나 실링바를 걸어갖고 세워면 되겠지요 자 다시한번 실링바를 묶고 지게차로 이걸 세웁니다 너무 길게 맺으면 안될텐데 어떤거 보겠네요 드디어 세웠습니다. 이제는 아래를 떠서 아물차의 상차만 끝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아래를 뜨면 타원형이라서 뭔가 나무를 보여줘야되요 탱크 윗부분에 아이볼트 3개 정도만 남겨둘 수 있으면은 자극하게 한계의 수월했을텐데요 넘어지지 않게 고인물을 보여줍니다 고인묵을 고여도 상당히 불안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나마 중량물이 아니라서 탱크가 넘어가진 않네요 엄청 많이 흔들리네요 이거 무거웠으면 살은 잡지도 못하고 정말 친진이 다해서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 이거 뭐 이렇게 꼭 중요한 순간에 꼭 전화가 옵니다 지금 전화 오면 안되는거 뻔히 보이시잖아요 하루종일 전화가 안오다가도 어디 점심때 식당가서 밥시켜놓으면 전화오고 또 지금처럼 아슬아슬할때 지금 온신경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럴때 또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먹고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전화를 안받을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텔레마케팅이 효과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어요 텔레마케팅 오면 저같은경우는 그냥 아무 말없이 끊기도 하고 전화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텔레마케팅이 어떤 광고 효과도 있고 효과가 많은거 봅니다 오늘도 무사히 탱크 두기 싫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